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그럼 왜 이동재 기자는 구속했나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검은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사위원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끝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동재 기자를 무슨 사유로 구속한 것인가 하고 지금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증명하지 못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법원이 단정해서 이동재 기자의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229자의 발부사유를 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발부사유는 기각과 발부사유는 통상 20자에서 30자 정도인 걸 감안해보면 이례적으로 긴 것입니다. 당시 김동연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재료들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별다른 증거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검사끼리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른바 폭행을 휘두르는 등에 이런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기를 독직폭행이다. 이런 아주 사상 초유의 검찰 길이에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면서까지도 이 사건은 결국은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침도 찾지 못한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공모 증거를 영장판사 혼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성급하고 정치적인 영장 발부가 아니었나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는 구속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려면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발부 사유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검찰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찰의 입장에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기자를 구속해야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할 수가 있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결이 아닌가 헌법과 양심 그리고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특히 김동연 판사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사위를 들었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영장 발부의 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는 영장판사가 이 사건은 검은 유착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고 법원 전체에 흙탕물을 뿌린 행동이다. 부끄럽고 황당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일부 평판사는 여당 대변인 논평과 같아서 놀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탕물 판결, 부끄러운 판결, 여당 대변인 논평 같은 판결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사법부가 그만큼 많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 있는 이 사법부가 그만큼 장악된 것이 아닌가 정치 권력에 장악됐고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영장안을 발부한다는 것도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너무나도 관념적입니다. 김동훈 판사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은 유착 사실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기에 짜맞춘 판결문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며 사법정의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정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지 정말 억울하게 구속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따지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오로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우리 편인가 아니면 반대편인가 하는 기준으로 하는 잣대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검은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 특히 방송의 유착 즉 권은 유착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경애 민변 출신 변호사는 방송을 관장하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문재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 곧 쫓겨날 것이다 하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지웠습니다. 방송을 관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 문재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죠?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검은 유착 관련 보도가 MBC와 KBS 등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보로 밝혀지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온 사람들이 지금 아주 곤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KBS와 MBC 사장과 기자들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또 노조에 의해서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KBS의 보도 관련된 기자 8명에 대해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오히려 검은 유착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어떤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원된 것이 아닌가 많은 권력기관들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업무와 기획을 해서 만든 범죄들이 더 있을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적폐몰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